까지 들어섰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3번 마, 트리플라인이 안쪽 3, 4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번, 8번, 3번, 7번, 4마리가 앞섭니다. 13번 마, 해마루, 바깥쪽에서 추격하면서 5위 모습을 보입니다. 1코너 돌아서 2코너에서도 선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4번 마, 록밴드, 안쪽에서 1마 신정도 앞서면서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뒤를 추격하는 말, 8번 마, 금포스카이, 4번, 8번, 2마리가 앞서고, 3위는 안쪽 말입니다. 3번 마, 트리플라인 올라오고 있습니다. 4번, 8번, 3번, 거기에 바깥쪽 7번 마, 하이파이브, 4위 자리 잡았고, 5위는 13번 마, 해마루, 그 뒤쪽에 9번 마, 1등 항해사가 중간그룹 이끌면서, 안쪽에 6번 마, 소통시대와 함께 6, 7위권 포진하면서 추격하고 있고, 2번 마, 임페투스가 경주 중반 8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4번 마, 록밴드가 이끕니다만, 거리차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제 곡선주로 들어섭니다. 반마신까지 추격하는 바깥쪽, 8번 마, 금포스카이, 4번, 8번, 2마리가 앞서고, 3위는 7번 마, 하이파이브 추격합니다. 4번, 8번, 7번, 3마리, 거기에 13번 마, 해마루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3코너 돌아서 4코너의 선두권, 반마신 목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13번 마, 해마루, 바깥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4번, 8번, 13번, 3마리가 머리를 나라니마 떼면서 4코너, 중반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마, 록밴드, 선두는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격하는 8번 마, 금포스카이와, 외곽쪽 13번 마, 해마루가 모습을 보이고, 안쪽에서는 6번 마, 소통시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8번 마, 금포스카이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8번, 4번, 6번, 3마리가 앞섭니다. 안쪽에서는 1번 마, 영천에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마, 트리플라인 모습을 보입니다. 안쪽의 선두는 6번 마, 소통시대, 바깥쪽 올라오는 3번 마, 트리플라인, 3번 마, 트리플라인이 직선주로 선두로 우상합니다. 최고의 경주, 최강의 경주만은 3번 마, 트리플라인입니다. 제10위의 대통령배, 3번 마, 트리플라인,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2000m 제7경주, 제10위의 대통령배 경주, 참아왔던 3번 마, 트리플라인이 결승선 직선주로를 제압하면서 최강의 경주만 이름을 빛냈습니다. 3번 마, 트리플라인, 결승선 직선주로, 3마신에서 4마신 정도, 대통령배, 다소 여유가 있었습니다. 3세 마신입니다.